봉인의 재단 아나만 더 부수면 되는 건데 아씨 타 어 3년 타네 3년 타는 너머하잖니 꺼져 이놈아 꺼져 꺼져 아 아 아 아 아 꺼져 한 대만 더 너 일로와 오케이 들어서 던진다 아니면 못는 거네 아 됐고 아 저건데 저거 풀어야되는데 아 저길 어떻게 가냐 넌 이걸로 넌 이걸로 오케이 두개 됐고 뭐야 끝난거야 자 아들 저거 읽어봐 난 이거 캘게 어 뭐야 레이프트 학금 토르의 일족이 사용한 번개를 붓 불어넣는 금속 감전 데미지 효과를 지닌 자루를 강화하는데 사용된다 자 자 자 도끼의 표지 어? 잠깐만 그러면은 방어구 룬 쪽에 하나 더 추가된건가? 그럼 제가 쓰고 있는게 왜 도끼 던지기 데미지가 늘어나는게 하나 더 나온건가? 도끼 관련되는거 뭐든 도끼 던지기 데미지 아 도끼의 표지 이거까지 쓰면은 이제 도끼 던지기 데미지가 세지는거구나 어차피 이거 쓰니까 이거랑 바꾸자 어 자 이러면은 도끼 데미지가 아주 완전히 드러나는거죠 하나 둘 넵 넵 일단 요거같은 느낌상 도끼 맞네 야 역시 야 운발 개쩔어 예상 오지고 지리고 뭐 뭐여 얘네 또 빤짝이 어 빤짝이 어 이리와 어 빤짝이는 위대하다 자 자 다음 들어와 자 다음 들어와 아이고 덕기 덕진기가 대미지가 세지는데 뭘 보어이 신하다 몰라 그 스카디라는 애는 몰라 아 아 아 까자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붙잡아서 죽여야지 안 터지나봐 죽여 그냥 그래 그래 성소가 지금 4개가 남았어요 어 보물이잖아 아니네 아저씨는 여기에서 왜 누워있으신가요 아 아 이 반대편 문 열러 가는건가 철컹 좋아 상자다 난 너무 상자가 좋아 상자 너무 좋아요 잘가 어 기르려고 한거야 자 땅 그래 어 어 물빼낸거야 이거 자 물 빼주시고 아 또 뭐어 아 야 독수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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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희 그거 어디서 배워먹고 한거야 누가 어른한테 침 배틀해 누가 사람한테 침 배틀해 어 누구야 누가 그랬어 누가 침 배틀하였어 누가 누가 쿠니 와 여긴 으어 아 좋았어 어 뭐 아직 안 간 데가 여기였죠 오 저 그럼 여기에 박스 있나? 상자? 아~~ 여기가 이거구나 짜잔 오케이~~ 오케이 빠리~~ 저 다 부셨죠 무조건 다 부셨고 이제 저기 고대 용을 풀어주면 되긴 하는데 일단 절로 안갑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먹을 거예요 아 그리고 파크라이 빨리 뉴던해야 되는데 오늘 유비위 소프트에서 하는 거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곱시에 열리는 거였나? 자 죽여버리고 뭐야 죽었어 벌써? 끝난겨? 오잉 외로 빨리 끝나는데 됐고 오늘은 파크라이 뉴던으로 밤샘 파티 한번 해볼까? 오늘 오랜만이잖아 아버지? 왜? 이거? 아 얘를 잡아야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? 가자 열어 두개 뭔 보스냐너 아유 뭐야 이 쓰레기 뭐야 이 쓰레기 너 너 또 불쏠 나도 불쏠 호호 오오 요상하게만큼 생긴놈이 ested heart 척 준라 전방에 안먹은재료있다구요? 어아하 아니 뭐 한대 맞으면 자꾸 이상하겠다 안 먹은 게 있나? 헤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저 앞에 난 죽었어 이게 뭐야? 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일루와 일루와아 죽방맹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오직 오얼에에에에 마무리에에에에에에에에이 쯧 자 너 뭐주냐 아이팜 내놔 자 이거는 무슨 부적인교 하임달의 뿔피리 근처의 적에게 기절 데미를 주고 밀어내는 강력한 공격을 발동한다 막떡 막기 또는 쳐내기에 성공하면 이 부적의 재사용시간을 감소시켜 지적시간이 늘어난다 랍니다 이건 뭐야 자 사육장의 열쇠돌 물은 거고 뭐지 뭐지 그 전방이라고 하면 여기죠 그 전방이 어디야? 별 앞에만 안 먹었다고요? 어딘데요? 그냥 드래곤은 하고 갈까? 그 전방이라는게 여긴 여긴 근데 전방이라는게 도대체 어디예요? 여기 말하는 거예요? 이거? 이거? 체력인데? 나온 김에 드래곤은 잡고 가자 원래 드래곤 잡고 그냥 바로 떠날라 했는데 나온 김에 잡아야지 안녕 용가리 왜 나만 보면 레이저를 쏴이겠어 아들 가자 마지막이다 좋아 조금만 더 힘내 힘내 부셔 그냥 와장창 어우 소리질러요 싸우는거야? 아니네 가하네 잘가 자 눈부신 용의 흔적 퀵이 주문 3초간 달리면 막을 수 없는 기운이 기운을 얻어 적의 공격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자 용의 눈물 하나 이거 세개 모아야 되는데 마 나중에 뭐 나머지 용은 그 뭐야 우리들의 드워프 영웅인가 왕이 왕인가 그거 해야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 이것만 하고 이제 스토리 진행을 할게요 어 이거하고 스토리 진행을 하는건데 진행을 하고 서브퀘스트 나오면 그것도 하고 그냥 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아니면 메인 퀘스트만 쭉 달리던지 원래라면 지금쯤 그거 우리들의 드워프 왕인가 뭔가 그거 나와야될텐데 안 나오네 따라라라따 자 사육장 열쇠 빠라라 아 아 설마 이거 하나 먹으려고 온거야? 제발 그러지만 말아 자 리바이어던의 진격 죽음이 드리운 장소 강력한 도끼 던지기 공격으로 경로상의 모든 적을 가른다 이제 한방을 찍히는게 아니고 그냥 드르르륵 때리나보네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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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까야되는데 생각해보니깐 아 아 그냥 이거 지나갔으면 됐네 옘 아 그냥 가면 되는 거였는데 자 이제 저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 이제 룬 해방을 해야 돼요 해방하는 게 어딨냐 이거 해방해야 되는데 RN R하고 N R하고 N R하고 N R하고 R 하고 N 이제 N 하나만 찾으면 되는 너희 여기 안에 있으려나? 어디 있지? 이걸 찾아야 이제 이게 여기 있는 게 뿔잔인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있는 게 뿔잔 같은데 여기 세상에서 발키리 두 마리를 안 잡았으 부술 게 어디 있을까? 너무 깡깡수믄 켜라는데 이거? 어? 으어어어어어어어 흐음... 어디 있을까? 보통 상자 주변에... 있긴 한데... 아 내려가는 거잖아 보통 상자 주변에 있긴 한데 여기는... 마... 넓어요 주변이라기에는 처음에 내가 부셨을 때도 아마 여기 있었는데 여기 근데 상자 주변이긴 했구나 어디 있을까? 어딘가에 내가 못 봤는데 여기쯤에 있으려나? 어디있지? 아 나 진짜 이거 못 찾으면 나 진짜 나 이거... 찝찝해서 못하는데 흐허어... 흐허어... 이게 맵 밖에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씨 이게 진짜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네 험 방금 전에 여기 하나 있어서 깨긴 했는데 그 다음 하나가 원래 요런 데서 볼 때는 다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안 보이네 건너편~~ 맞았고 헤허 허허어어어 어디 있을까 건너편은 가봤는데 없었거든요 내가 너무 휙휙 돌려가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흠... 근데 여긴 없어 아 나 이거 못 찾으면 진짜 나 이거 암 걸릴 것 같은데 나 수집 요소가 진짜 싫어 근데 수집은 하게 돼 이래서 싫어 뭔 소리야 이게 왜 아트레오스 왜 왜 갑자기 아야 아는 어디 있을까 대부분 상자 주변에 있긴 한데 진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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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지? 아 제발 내 눈에 보여줘 내 눈 앞에 띄워줘 제발 왜 아니네 아니... 아... 그 아닌데? 아 아 방금 저거 저거에 저게 그건 줄 알았어 아 아 아 정력 모르겠네 어디 있지? 여기 내부에는 없을 거고 어디에 있을까 여기 지역이요? 그... 베이도르... 가르드 베이도르... 베이도르...